에스쿨 되게 긴장되네요 이거 일단 저 바닥에 마킹된 자리로 한 번만 네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밝게 하면 돼요, 배야? 어머 가자 안녕하세요 자, 다시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제일 많이 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1 1 1 2 1 2 2 1 2 2 2 3 2 2 프로잖아. 열심히 하세요. 자, 시원해. 오, 시원해.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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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귀엽게 한 번. 아, 네. 고. 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걸 알까요?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알고 계시는 사이 있으세요? 어, 네. 아니요. 음. 네. 서로의 존재는 않은. 고향이 같아가지고. 아, 어디세요? 김포요. 같은 학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아, 이게 또. 안녕하세요. 진짜 조금. 아,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 있었는데 보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이라. 승관이랑 친구. 아, 네. 승관이랑. 98. 98. 근데 원래는. 빠른 아니에요. 빠른이어서. 그.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가지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친구하고. 98도 친구, 97도 친구. 아, 근데 97한테는 나는 형이라고 불러가지고. 아, 진짜요? 네. 말 편하게 해, 말 편하게 해. 아, 그래. 지금, 지금. 지금 한데. 다음 편에 봤을 때는. 아, 오케이. 편하게 해. 잠깐만. 네. 문제빵 한 번 한가요? 아, 문제빵요? 아, 네. 다음번에 만난 커피 소개 한 번 할래요? 가위바위바해서? 아,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아, 나 죄송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지금 처음 만나신 건데. 네. 만나보신 거 어때요? 어, 역시. 예상하고 왔거든요. 오늘 만나면 어떡하지? 엄청 어색하겠지? 이런 예상을 하고 왔는데. 역시 나가 맞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 번 말해보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같이 막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우선 제가. 이런 경험이 사실 처음이라. 뭔가 정말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하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진짜 오늘 아침부터. 나는 선배다 이러면서 왔는데. 네. 근데.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재미있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토요일날 봐요. 안녕. 쇼쇼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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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